역시 카이리 없이 브루클린 넷스는 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은 많은 오고 가는 이야기가 다시 셀틱스에서 무슨 실수를 했냐 그거를 리비지트 하고 있는데 대니인지는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카이리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자기가 GM인가 매니저인가 아무튼 자기 포지션에서 잘못을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카이리 눈치를 보지 슈퍼스타라서 그런가 마켓어버려서 그런가 개인기 실력은 좋지 근데 그 팀을 다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브루클린 넷스 오자마자 이상한 얘기 들렸다가 지금은 또 셀틱스에 돌아와서 뛸 때 당연히 셀틱스 팬들이 난리를 치지 카이리가 그랬잖아요 막 여기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여기에 뭐 거의 뭐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I plan to resign if you want me to 이런 소리 해놓고서는 바로 다음에 떠나버리고 이게 뭐예요 당연히 네가 이렇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뛰지도 않았고 뭐 부상이라서 하긴 하는데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카이리가 그렇게 코비를 숭배하고 자기가 코비 갖고 싶어 하면서 뭐 편리했다면 이렇게 편식해서 골라서 먹는 그런 거라고 아니 자기가 무슨 플레이오프에서 난사해 가지고 욕먹으면은 코비랑 비슷한 말을 하죠 뭐 내가 20개를 놓쳤으면은 20개 더 썰고 그랬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뭐 누구 말을 못해 제일 쉬운 일이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팬들이 그렇게 안티팬들이 완전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럴 때면 코비 같은 선수는 더욱 더 아퍼도 몸을 끌고 나가 가지고 뭔가 본대로 보여주거나 그랬을 텐데 카이리는 아니잖아 카이리는 더 심한게 역으로 아주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포스트를 올렸는데 막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다 엉망인 이상한 장황적인 글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그거예요 뭐 뭐 니들이 뭐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런식으로 농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게 농구가 인생의 전부냐 이것들아 이런 아 진짜 진짜 한심한 것 같아요 신발은 잘 나왔더라구요 아 카이리6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어 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어 셀틱스에서 트레이더 트레이더 댐 대니 인지가 진정한 허슬러 장사꾼이어 가지고 아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카이리가 셀틱스에 얼마나 잘 맞는지 판단을 못하고 데려와서 무조건 스탑하원만 갖고 아이제어 토머스 재고 정리하려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건가 아니면은 보스턴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최대한 맞춰줬는데도 그냥 이 카이리 자체가 그냥 스폿라이트를 그윽하게 받으면 부담스러워하고 잘 못하면서 막상 못 받으면 아쉬워하는 그런 탄세포 소심한 공주병인가 관종인가 아니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브래드 스티븐스가 정말 훌륭한 감독으로 극찬받고 있었는데 항상 보면 브래드 스티븐스는 뭔가 안 풀릴 것 같은 그러니까 찌꺼기 재료로 멋있는 요리를 잘 만드는 그런 요리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슈퍼스타 아주 막 좋은 요리 재료가 하나 오니까 그거는 관리를 못해요 카이리 같은 슈퍼스타 슈퍼 이고가 오니까 그 친구를 잘 관리를 못하는 거죠 반대로 이전에 전설적인 필 잭슨 같은 감독은 쉐크 코비, 마이클 조던, 데니스 로드만 이런 슈퍼스타들을 충분히 자기가 이렇게 기선제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르게 만들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잘 채워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브래드 스티븐스가 그런 점에서는 실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스타들은 아니지만 이제 떠오르는 샛별들이 있었잖아요 제이슨 테이듬, 제일런 브라운, 그리고 테리 로즈얼까지 정말 뭐랄까 그 인재, 이제 플레이오프 가니까 갑자기 진가를 발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리가 돌아오니까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지인데 이게 카이리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아니면 얘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뭔가 잘 이끌어준다기보다 이제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견제하거나 경계하는 것만 늘게 되니까 어린애들도 불안하니까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그래서 뭔가 더 갈라진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카이리의 리더십 스킬의 문제나 커뮤니케이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니까 조금 더 대선배는 아니잖아요 카이리가 그래서 좀 더 경계하는 거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론이 펼쳐지는데 아무튼 근데 제일론 브라운은 상당히 똑똑한 선수입니다 그 친구가 아주 학업적인 성장면에서 보면 아주 천재이고 말하는 거 들어봐도 목소리도 좋고 얘기하는 것도 인터뷰할 때 이제 진짜 무슨 50년 경력 스포츠 해설가 같아 그 친구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튼 버스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캔바워워커를 데려와서 잘 하고 있는데 캔바워워커는 또 국가대표로 가가지고는 죽 쓰고 왔죠 아주 개판치고 왔으니까 뭐 캔바워워커만의 잘못이 아니라 예 뭐 팀 USA가 대체적으로 슈퍼스타들이 없긴 했지만 아무튼 캔바워워커는 잘하고 있고 지금 버스턴이 전체적인 공수적인 면에서 성적이 아주 좋고 레인킹이나 레이팅스가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카이리가 또 쟤는 왜 쟤가 없으니까 더 잘되고 브루클린은 왜 분위기 안 좋은가 브루클린은 약간 비슷한 분위기예요 스펜서 디미디 같은 선수가 이제 카이리가 없을 때 막 이제 슈퍼스타 포텐 터지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이리는 분명히 득점력이 있고 스킬은 좋은 선수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소심한 성격인 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정신적으로 나약한 건지 아니면 좀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가 말한 것처럼 아티스트여가지고 사고가 좀 독특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스턴은 잘되고 있고 아 보스턴은 진짜 왜 이렇게 난리를 펴가지고 아이제어 토마스를 조금 더 보호하고 잘 키워주고 그리고 앨호퍼드는 왜 보냈어요? 앨호퍼드도 6스에서 데려갔잖아요 그 6스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이랑 만났을 때 6스에서 앨호퍼드가 키도 얼마 크지도 않아 앨호퍼드 키 6,10도 안되요 보통 센터는 7피트인데 6피트 10인치 정도 되는 난장이 센터인데 앨호퍼드가 그 앨호퍼드가 7피트 2인치 정도 되는 2미터 한 17 거의 10센치 더 큰 나름 센터 중에서 제일 스킬이 있다는 조얼렘비드를 완전 제압했잖아요 수비적으로 그리고 조얼렘비드 그래서 조얼렘비드랑 같은 편 됐는데 그런 앨호퍼드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데도 조얼렘비드는 최근에 최근에 경기에서 0점 0점 이게 가능해? 무득점? 센터가? 그것도 슈퍼센터가? 그냥 걔 좀 하는 행동만 봐도 조얼렘비드가 부상이 좀 심해가지고 놓치고 그랬을 때 그때 그 부상된 몸을 끌고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또 다치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사람인데 좀 철이 없는 거 같긴 해요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될 텐데 벤스먼스가 좀 부상한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벤스먼스 3점 하나 놓았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고 그래도 빠른 빠르게 캐치업 하고 있는 거죠 리키 루비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시즌 돼가지고 점프슛 오기 시작했고 라전완더 같은 경우도 뭐 8, 9시즌 돼가지고 이제 슛 오기 시작했으니까 인터할 때 다 돼가지고 벤스먼스 뭐 이 정도면은 잘 점프슛 같은 것도 잘 장착하고 자신감 가져서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어 루카돈치치가 되게 극찬을 봤는데 벤스먼스는 좀 더 폭팔력 있는 약간 루카돈치치잖아요 슛이 없고 폭팔력 더 있는 루카돈치치 루카돈치치 재밌는 게 이 선수 뭐 프리랜서야 진짜 프리에이전트야 신발 계약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이키 신발 같은 걸 많이 신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걸 많이 신었더라고요 이거 지난 시즌인가 이거 막 드래곤볼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손오공 그림 그려가지고 신고 그런 유치한 것도 하면서 음 나이키 신발을 많이 신다가 최근에 언더하머 커리7을 신고 그것도 경기 중에 색깔까지 바꾸고 그래서 좀 이슈가 됐었죠 커리도 안 뛰는데 커리7 좋은 신발 그렇게 돈치치 같은 슈퍼스타가 신어주면 좋죠 플레이어 엑스클루시브 같은 거 나와도 괜찮고 언더하머에서 나름 슈퍼스타 하나 계약 같은 게 조엘 엠비디를 잡았는데 엠비디 시그니쳐도 안 돼주고 그냥 허버 헤벅 같은 뭐랄까요 그냥 팀 시그니처 그런 신발에다가 마치 조엘 엠비디 모델인 것처럼 했었고 그 없네요 뭐 해준 게 언더하머에서 커리 빼고 신발을 따로 만들어 주는 애들이 없네 더 록 두웨인 존슨 두웨인 존슨 맞나? 그 영화배우 비식춘구 선수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프로레슬링 선수 하다가 영화배우가 있는 그 사람도 시그니처 신발 언더하머에서 만들어 줬는데 왜 왜 안 만들어 주지? 돈치치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커리7처럼 만들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나이키가 또 사이언 윌리엄슨 물어간 것처럼 사이언 윌리엄슨은 나이키 신다가 옆구리 터가지고 아디다스에 신었을 때는 그런 문제 없었다가 정말 아디다스만 신고 있었었는데 학교 협찬으로 나이키 신다가 나이키랑 계약해 버렸잖아요 조던 브랜드랑 돈치치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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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좀 실망한게 여기 이렇게 올라갔던 이게 다 미드솔 쿠셔닝이 아니잖아요 커리 세븐 여기 쯤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허버 마이크로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만 보이는 거고 그럼 여기 정말로 이것만 마이크로지 허버면 허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덮여 있잖아요 미드솔 자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보통 언더아머는 특히 그럼 여기서 이 얇은게 두 장으로 허버랑 마이크로지로 나눠 있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허버는 여기 감싸주기만 한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요만큼인데 정말 이게 얇은 걸 두 장으로 나눴다는 건가 그게 참 궁금하네요 해부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네요 그리고 스프링 플레이트 있잖아요 스피드 플레이트 그것도 발이 들어가는 안에 링처럼 이렇게 둘러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플레이트 한 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쿠셔닝에 특별히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